한바대학교 창업지원단이 대전대신중고등학교와 창업문화확산과 학생창업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창의인성교육과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참여를 통한 학생역량강화 등입니다. 앞으로 양기관은 지역사회 창업문화확산과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공동업무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미래는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고 결국 그런 것들은 도전적인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렇게 도전적인 젊은이들이 과연 우리 중에 있는가? 사실은 배지포고가 되고요. 결국 국원을 통해서 소, 중, 고, 대학이 연계가 되는 학교발 창업의 생태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5년부터 창업지원단 세계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또 15년부터 3년째 청소년 비지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런 행사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